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사 아이를 많이 하니까 주부 연기를 한 번 드려내셨어요. 손에 찍고, 주부 섭진이 생기고서 주부 섭진이라고요. 아유, 습차네. 어휴, 여기 정말 생겼어요. 습진. 습진이 생겼어. 정부를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습이네요. 습진. 습진 없는데요, 습진. 뭐가 있나요? 형도님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 야, 연합, 나영미 형 잘 돼서 주부 탈출해야 되는데 네, 그럼요. 저는, 어... 그러니까 독일도 갔다 오시고 미지콜 갈라 콘서트도 하고 유럽의 업무차일 때문에도 하고 오시고 이제, 현장에서 그... 그... 나베리스트 동계의 남자 한국의 여자가... 한국의 여자가... 우리 남자니까 다 안 나오네요. 해당사항 없죠. 예, 그만하시죠. 해당사항 없는... 왜 그러냐고는 그 여성이 독일을 가기 전에 학교에서 살아냈던 남성이 있었어요. 절대 독일을 못 가는 사람이네. 그 남자를 배신하고 독일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안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은... 한국의 남자가 사랑했던 남자가 독일로... 탁월했던... 취재함을 또 갖고... 저 말고 우리는 그냥 독일 축제에 독일 남자가 쉽게 이거 저기... 이거 형 출품을 가지고 독일 남자가 될 거 봐. 만세... 마지막 kabarett.. 진짜 나의 아내서 속임 2 flavor 이렇게... 독일호로인... 어떻게 할 수... 젖아지는 건거훗 벅차가 말kehr 사 Nord 20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